개똥겜 어 대단원갑 아 아 비져본다 으 으 으 으 으 망했군 망해는 엘리트 갈까? 다니? 아 큐레이팅 브랜드 피널레 어서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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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오늘의 최애는 전력 오예 음.. 천재 너무 비싼댕 나는 천재가 되지 않을거야 proclaimed it all 저렴 음 아 진짜 엘리트가 싫다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옮긴다 시원 연금 연금화 짐석 닌자 대단원 첫 턴에 안될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렵다 도박칩 도박칩 연막탄이면 엘리트 다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엘리트를 좀 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압이. 이 압이. 이 압이. 어 인공물 있어. 이 압이. 이 압이. 이 압이. 이 압이. 이 압. 이 압. 이 압. 이 압. 10초 매단원 두 장을 뽑습니다. 두 장을 버립니다. 왜죠? 버릴 거라면 왜 뽑은 거야? 1댓 맞음. 이건 너무 아프다. 방어도 이 앵금 이 앵금 이 앵금 대회하는 연 앵금 이 앵금 이 앵금 이 앵금 이 앵금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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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규준 6강령아 저번 생엔 신세 많이 졌다 아니 안돼 무강력생 꺼보소 체리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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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대할 게 있나? 괸괸전전 쌍단원 아드 받다주 아드님 복제 집중 강화 해놓아야겠다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점점 걱정되는데. 별팽이 잡을땐. 쌍단원이 더 낫긴 한데. 밥은 붕대다. 붕. 신겜. 튕겨내기 구르기. 붕. 다음 상점에서 술수 찾아본. 다음 상점에서 만나요. 따끔 따끔. 체력 119나 되네. 다음 상점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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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2,3,4 잘 출구 전략가다 제거하고 넘어가야겠네 순수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탈방미인에서 나온 순수 장화 장화 장화를 왜 주는거야 자식아 왜 주냐면요 뭘 받으라구요 장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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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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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